최근 의료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연이 의료 가이드 회사의 독점 모델로 선정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무려 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로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인 박지연이 왜 의료업계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감동적인 가창력은 그를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한국 음악계에서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료 가이드 회사의 모델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과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50억 원 계약, 그 속에 담긴 의미 박지연과 의료 가이드 회사 간의 50억 원 규모의 계약은 단순한 모델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박지연의 긍정적 이미지와 건강한 에너지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 가이드 회사는 박지연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모델로 기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박지연은 건강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건강과 활력의 대명사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점이 의료 가이드 회사가 그를 모델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지연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전통적인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의료 가이드 회사가 추구하는 브랜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박지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강한 호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박지연이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모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관리 비법을 팬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지연과의 협업은 의료 가이드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지연의 건강관리 비법과 라이프 스타일 박지연은 그간 여러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건강하게 조절하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박지연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활기찬 무대에서의 에너지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특히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꾸는 운동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박지연은 일상적인 식단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서 건강을 고려한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도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지연의 건강관리 철학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팬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와 협업하게 되면서, 그의 건강관리법과 제품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관리법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와의 협업 박지연이 선택된 브랜드는 바로 합동보금이라는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입니다. 합동보금은 관절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 품질과 기술력으로 국내외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보금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철학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박지연이 이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 것은 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의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합동보금은 박지연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연이 가진 대중적인 인기도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신뢰감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지연의 건강관리에 대한 믿음과 합동보금의 건강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며, 그와 함께하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지연은 자신의 일상적인 건강 습관을 팬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이 협업은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지연과 합동보금의 새로운 광고 박지연이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광고는 그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연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에서는 박지연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방법과 함께, 합동보금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제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박지연의 영향력은 광고와 브랜드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합동보금 제품을 믿고 선택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건강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연의 향후 활동과 의료산업에서의 영향력 박지연은 이번 계약을 통해 건강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이미지는 의료 가이드 회사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향후 박지연의 활동은 건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건강관리 철학을 팬들과 공유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박지연의 협업은 단순히 한 번의 광고 캠페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지연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